고창 갯벌을 비롯한 국내 4개 지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갯벌 보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고창 갯벌에 추진되는 노을대교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라갯벌에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백지화 주장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리웅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소업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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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신공항과 각종 SOC 사업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고창 갯벌과 서천 갯벌, 신안 갯벌, 보성 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갯벌의 탁월한 가치가 증명됐다며 추가적인 갯벌 훼손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자연유산에 등재된 것은 실제 저어새와 검은머리 물때새 등 멸종위기 조류 22종을 비롯한 생물종 2150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등재 결정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유산구역의 확대와 추가 등재할 갯벌과의 통합 관리, 주변 개발 억제 등을 권고했다며 정부와 전라북도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등재 신청 과정에서 약속한 보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의 마지막으로 남은 수라갯벌에 예정된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부안고창 노울대교 건설도 신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자연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해왔고 차기 도정지표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내 것만큼 이들 환경단체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장의 요구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대책으로 갯벌에 뛰어난 온실가스 흡수력과 저장 효과가 주목받고 있어 개발이냐 보전이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아멘